아, 걔들이 시행인데, 잘도 조용하다, 여기. 소감사, 동네가 너무 조용해, 사람들 막 못 아시는데 어디서 가야지? 노인당에 가면 못 아시겠을 거고. 아, 노인당에? 네, 그런데 오늘은 평일이라면 그래도 혹은 사람이 더 많지는 않은 게 맞습니다. 그런데 아까 들어오다 보니 해신사? 절과? 이게 해신사가 뭐냐 하면, 옛날에 화북이, 화북포구가 제주도의 관문이었습니다. 웃음 도장 많이 맡겨주십시오. 됐습니다. 아, 이거 좀 약한데. 아, 웃지? 아까 살짝 웃으신데? 아, 이거는 약하고. 그러면 내가 도장을 찍기 위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. 여기가 옛날부터 고막낚시. 이 낚시가 아주 많이 성행해 놨거든요. 어차피 해신사도 왔고 하니까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고막낚시를 하는데 거기서 고기를 잡으면 내가 도장을 찍어드리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됐고 가. 내가 또 원래 부태공이라는 행위래. 내가 이게... 가, 그럽소. 그리고 어디 과. 고향으로. 낚시하면 내가 또 부낚시 아니고. 하긴 해. 가봅시다. 그럼 우리 내기를 가만치. 고기 마리스루 행위래 진 사람이 매우탕 끓일게. 아니, 경보시가 그럼 도전이 들어오면은. 네. 내가 또 이거 동네 그래도. 도전심이 있는데. 도전심이 있는데. 오케이. 좋습니다. 앞으로 딱 30분만. 30분. 오케이. 이건 고막낚시는 기다림의 미약이니까. 시간의 미약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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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올라온다, 올라온다. 어? 어? 뭐야 이거? 우럭이다, 우럭. 이야, 드디어 한 마리 했습니다. 우와. 잠깐만. 이야. 이거 여기서 잡은 거 맞을 거야. 아, 그럼 뭐 여기서. 아니, 이거 돌놀이 어떻게 시뻘겅게 올라옵니까? 이게. 저, 저. 네. 이게 왜냐하면 요즘은 온난화 대당 보니까. 괴기들이 정신어성 이리도 갔다, 저희도 갔다. 아, 이거 여기서 나 이거 금방 낚아신디. 에이. 여기 저 어디가. 아성가성, 아성가성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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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알아서. 매우탕 낚아. 매우탕이라고 그러면 경보 씨한테. 예, 예. 나 그렇게 해, 그렇게 해. 어떻든 간에 뭐 이거 물어 물었으니까. 나가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. 왕 물어주는데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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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. 아유, 경보 동생. 나 이거 저 여기 한 여 삼촌한테 이거 호나 얻고 와서. 야, 이거 동네가 20이 또 좋구나. 왼방 올라오. 이거 우리. 그렇지. 와, 이거 엄청나게 부드럽네. 아, 정말 부드럽다. 아, 이거 우리만 먹지 뭐 안 돼, 이거. 우리 저기 고피디님, 사무사 감독님. 이리 오십시오. 아, 그렇구나. 아, 아. 사장님, 카메라 감독님. 이야! 이야, 기가 막히나, 이거. 좀 작게 해줘, 지금. 이야, 맵지도 않아. 와, 진짜 이거. 이게 저 사람이 음식을 다 먹어버리면 또 생각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. 이거 하나를 봐가지고, 이제. 도장 이거는 내가 하나 찍어줄 거라. 예, 예. 왜냐하면 진짜 음식도 맛있고 이걸 하나 찍어주겠는데, 도장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? 그러면은. 네. 진짜 도장을 좀 많이 찍어줄 수가 있긴 있는데. 아,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조용히 가야 돼. 예. 다른 사람 못 좀 하세요? 어, 어. 나는 아무것도 없거든. 아, 오늘 뭐. 아니 좀요, 괜찮아요. 혹시child니 목표 선생님. 알았어요. 그럼 많이 음식도 following. 아, 국민~! 여 schem 방법 정말. 감사합니다.